대학생 역을 맡으셨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주혁 씨하고 할 때는 주위의 여자들의 부러움과 함께 제가 진짜 여자친구가 된 것 같고 옆에 계신 분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제 겁니다 독주를 처음으로 여자이고 싶게 만든 마성의 매너남 제이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?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품고 품었던 것 같아요 색다른 모습이네 색다른 모습? 케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, 그쵸? 원래 뭐 이렇게 너무 친했고 저희는 커플 화보를 진짜 모델 때 많이 찍어가지고 모델 활동 때부터 오랜 시간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던 두 사람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주혁 씨, 진짜 큰일 나요 스포츠 관련된 드라마를 또 나중에 찍게 된다면은 어떤 게 좀 잘 맞을 것 같아요? 저는 태권도 태권도 초록띠거든요 띠 언제 맨니? 띠 언제 맨니? 띠 언제 맨니? 띠 언제 맨니? 머리에 네 아잇 지혁 씨 실망입니다 앞으로 수영을 더 열심히 하는 걸로 극중 리듬체조 선수로 벤친한 경수진 씨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하셨겠어요, 그쵸? 손현재 선수 기사 이렇게 찾아보면서 어떻게 운동했는지 손현재 선수의 운동 시간표와 식단까지 연구한 노력파 동작들도 막 그런 거 참고하셨죠? 동작들은 그냥 배웠고요 불안해 하시는데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라 지금 좋아요 또 어렵거든요 자신 없어 하던 모습은 뒤로 하고 내친김에 보급기술까지 굉장히 여러 개 있네요 밝고 저걸 털링 띠 earthquakes replacing